안녕하세요. 백혈병 한우의 이은영 사무처장입니다. 안기종 대표입니다. 앞으로 백혈병 한우의 TV에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궁금하는 이야기를 백혈병 길라잡이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일상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설명해주지 않는, 설명해도 저희가 무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드릴 거고요. 완치 환자들의 함께하는 이야기, 백혈병 한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임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꿈꾸는지도 함께 이야기할 것이니까 앞으로 백혈병 한우의 TV 많이 신청해주세요. 백혈병 한우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신의 정확한 권위있는 그 정보를 아주 환자님 옆에 쉽게 전달하는 것을 포커스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완치된 환자들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 사회에 복귀해서 다시 아프기 이전의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백혈병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사회복지사, 혈액 전문가, 조영호사 피씨 전문가 같은 이름들의 토크,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정말 백혈병 유튜브, TV의 유튜브는 보더라도 충분히 초병에 대한 정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반은 한 거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 너무 전제된 표현을 혼자서 연습해서 나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했는데 혼자 속으로 혼자 연습하신 것처럼 너무 혼자 잘하잖아요. 앞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너무 잘 앞에 휴보내서 더 잘하지 않으면 내게 잘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투병 과정 중에 한번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시행 차원을 거쳤던 그 경험이 뒤에 백혈병 환율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백혈병 TV에 담아서 매주 우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는 저희한테 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할 거니까 그 다음 주나 아니면 그 전에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에 5640 아니 189에 1688에 5640입니다. 아 정말 언제든지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